아 뭐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아 거짓말 아 개뻑 진짜 아 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빨리 끝내고 갑시다 어 오늘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헤후 숨겨진 스테이지 2탄입니다 이 세계는 수많은 사람을 상처입혀가면서까지 단 한 사람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자 존재해왔다 아 깜짝이야 와 허생님 머리 자르셨네요 너무 잘생겼다 아 감사합니다 머리 자른 거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오늘 머리 자르길 잘했다 아유 허생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었지만 순수하고 올 곳 앗던 소녀의 소녀의 사념이었다 히바나와 히가나 두 소녀는 오랜 세월 끝에 만난다 갈라진 가족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다시 커트비요 23,000원 남았습니다 그 알죠? 갈게요 바로 뭐야? 뭐야? 이거 뭐지? 이상한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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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네 아 아 이거 지금 나한테 하는 거죠? 여태까지 날 죽이려 했던 애가 또 나보고 하 흫 구호 응 그럼 내가 이런말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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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으면 다행이죠 이 가면을 쓰고 당신의 힘을 빌릴 미쳤네 미쳤네 또 시작이네 저번에도 말했지만 당신은 굉장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면에 금방 적응해서 그 남자처럼 힘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걸 나 세지는거야? 거기에 이 가면은 지금까지의 가면과는 비교할 수 없으도록 강해서 당신의 힘을 곧바로 발휘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만큼 부담이 많이 가겠죠 하지만 부담을 대신 진다고 하네요 나니떼르노 そんなのダメダヨ 히마노는 미카자 알아서 한밭때라는데 하아 입을 칸 들어가계세요 지금 이거 여기 연기하고 있잖아요 아까떼로 소레데모 오카산오다스케르나가 역부족으로 됐으네 아나도다스케 히치 요테스 아 붕어빵 나왔네 시간 마련 아리마세 아리마세 싫다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하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붕길레니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자 꾸벅꾸벅 인사하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좋아 좋아 너 말고 히가나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뭔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잠시 타임 들어가기 전에 캠 다시 일로 전 여기 캠 여기 있는게 되게 안정적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뭔가 힘을 엄청 엄마를 둘러싸고 있는 일그러진 영혼의 에너지를 직접 없애버릴 거예요 도어막은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당신은 그 틈을 타서 공격해주세요 나 공격할 수 있게 된 거야? 히바나의 저술관은 가면을 얻었어요 갈게요 어디로 가죠? 뭔가 아 조졌다 벌써 시작이네 아니 뭐야 나 다 피했어요 지금? 아 가는거구나 맞네 이제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나 길을 잃었는데요 잠시만요 아 아 저기구나 어 아 조졌다 설마 잤다 아하 아하 알겠습니다 이제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받 어 이미 초고수라서 저한테는 그런게 통하지 않죠? 어이 어이 어이살짝 뛰고 여기서 살짝 뛰고 여기서 살짝 뛰고 막 뛰고 걸었다가 아하 안무서워 오케이? 오케이 뭔가 잘 왔어요? 어? 룰루루룰루룰루 룰루루룰루 룰루루룰루 룰루룰루룰루 룰루룰루룰루룰루 헤드샷? 아 뭐야 이러면서 깨면 되는건가? 게임에 긴장감이 이렇게 하나도 없지? 헤드샷? 고통스러워하여라 어머어머어머 터진다 얘 아 아니네 방어막 생긴네 아 얘 얘 공포게임과 약간 거리가 멀어졌네요 봐봐 오늘 스포키 했으면은 더 공포스러웠을텐데 여러분들은 내가 무서워하는걸 보고 싶겠지만은 이 게임에 너무 숙련이 되버렸네요 제가 들어가 에어 으야 나 지금 없는데 어 이거? 붕어빵 날린다 다 tourist ledge법 와 개극혐не여 붕어빵 어 여기 숨어있으면 안맞네? 개잘해 게임이에도 봐요 미쳤나바 헣 헣헣헣헣헣헣! 카마 요,요,요,요 ram 요,요,요,요,요,요,요 동안 까요 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흐흡 으허허 이러허 우왓 조사다 아 갑자기 게임 개 어려워요 아 자 우왓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오 물약 물으루뿌루뿌루뿌루뿌루 물약 물약 없잖아 제발 니 머리 한발 네머리 한발 슐ů 좆었다 aux WAS God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저 이제 이해했어요 아! 방호막 때에 아! 방호막 있네! 아ка어라 조졌다x2 붕어빵x2 붕어빵x2 우우우우! 다 피해 x4 다 피해 x4 좋아 좋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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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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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서 물약 하나 먹고 물약 어디 있지? 있는데? 한방 오케 저깄다 아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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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왕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저 엄마 사기예요! 쁘아악 피하고 쭉 뛰어서 구슬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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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요 여기가 잘하는데 생각보다 여기 정확하게 또 쏘고 여기 또 쏘고 엄마는 아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졎었다 이거 아 졎었다 아 졎었다 진짜 졎었다 아니 뭐야 개 어려워요 이거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분업방을 깰 수 있는 위치가 제 생각엔 여기 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니요 야 천둥을 막 쏟아지기 아유 이미 시작됐네 그러니까 분업방이 최대한 덜 나오게 아 너무 멀리 있다 아 너무 멀리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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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쪽은 아예 감각이 없네 몸통쪽은 아예 감각이 없어 어 몸통쪽은 아예 감각이 없다 이거지 친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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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안기쁘다 고요 이래도 어 어 이 사람 죽었는데요 일단 감사합니다 조이 범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세요 엄마를 구해 달래 어 어 룩님 감사합니다 근데 큰일 났는걸요 으 으 감사 벌써 난 아직 준비가 감사 감사한데 잠시만요 쨍깡 저 뭐지 어머니 이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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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무야 살려줘 나도 어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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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정게임이 됐네 어 왜저래 나도 고국 먹을 시간을 주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한 대 투 어 어 퓨어 한 대 밖에 못 맞췄어 세대중에 퓨어 한 대 밖에 못 맞췄어 세대중에 피하네 매트릭스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뭔 소리지 뭔 소리지 뭐 뭐 뭐 뭐 뭐 타 타 타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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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뭐야 뭐 뭘 까요 저게 뭘 까요 뭘 까요 저게 뭘 까요 저게 뭘 까요 허허 허허허 미치겠네 이 게임 와 아 오 엄마 어머니 어 어머니 잠시만요 여기 쏘면 죽어요 그냥 죽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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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эп pero 아 안 갑자기 integration 딸기 갑자기 왜 이래 저게? 띵글띵글... 아... 쟤 개혈반이 진짜... 할 수 있겠죠? 피했는데 왜 그럴까? 엄마야... 와... 엄마... 아... 큰일 났다... 아... 또 안 먹어지네 그거... 아유... 뭐야... 다섯 대 맞췄는데 왜... 뭐야... 아... 미치겠네 진짜... 게임... 아... 뭔데... INSTRAGON 저거 왜 안 터져어.... 아... 왜 안 터지냐구 저거... 아 드디어 터졌네 어? 뭔가 지진 오는 거 보니까 조금 입질로 온 거 같아요 죽었니? 아닌가? 많이 화났나 보네 일단 가운데 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가운데는 계속 원이 도네 진짜 신이 나요 아 정말 정말이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뭔가 순간이동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까지 온 거 같은데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다 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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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엄마 엄마 오! 됐다! 와! 몇대를 맞춘거야! 어머님! 아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휴, 축구하기 전에는 깨서 다행... 아이고! 코코아... 코코아요? 이 시대에 코코아가 있었나? 아휴, 히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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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상!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잖아! 계속... 혼자서 노력해왔던 거잖아! 히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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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죽어버리면... 지금까지... 히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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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릴 적 어떤 분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히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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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뭐지? 일어났네? 오까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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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엄마가 알고있는 내가 아냐! 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말았어! 죽여도 죽여도 이제 남은 느낌을 듣지 않아! 내가... 왜 그러지? 정말... 바게모나가 되었구나... 희바나... 미안해... 너에게 그렇게 큰 힘이 잠들어 있었다니 전혀 눈치지 못했어... 정확히... 우리의 한 분은 사람이잖아...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사람이나 아야카시이나... 그런 일은 어떻게 할까? 희바나는 희바나야! 아... 줄곧 나를 생각해준거잖아... 스스로 양심을 억제하면서까지... 너는 언제나 자신보다도 나와 희바나를 먼저 생각해줬어... 예전부터 그랬지... 그때랑 달라진게 없구나... 그렇게나 착한 아이가 괴물일리가 없잖아... 너무 자신들어! 내가 자신감한 여자야! 너무 슬픈... 전혀... 근데 요즘에는 애매한 여자야... 내가...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속죄하려고 해도 속죄할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젠 어떻게 할거지? 여기서 머물러? 그리고 이곳이 떠돌이 영혼이나 저희같은 반인반요를 구원해주는 장소가 되었으면 해요 끝났나봐요? 응 응응 대응해줘 아쉽다 이렇게 하니까 아 너무 아쉬운데 당신을 보내고 나면 이 세계로 통하는 건데 봉쇄 봉쇄? 다시는 누군가가 이 세계로 잘못 들어오는 일은 없을거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까 화내서 죄송합니다 진심 빡셀뻔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친구도 서운한거야 아쉬운거지 아쉬운거 아휴 저희 가족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당신이 저희 가족을 하나로 합쳐주신거에요 옛날에 꿈에서 본 그대로네요 데모 데모 꿈에서 본 당신이 더 믿음직스럽답니다 그럼 뭐야 현실에 나는 믿음직스럽지 않다는건가? 제 분위기가 확 깨네 일단 계속할게요 현실에서는 열쇠를 잃어버리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어둠속에서 헤매기까지 하고 게다가 숨도 없지나 빨리 차는지 정말 손이 많이 누구세요? 아 또 못찍어 나오고 살았어요 아직 움직이면 안돼 히바나야 울어? 키 원래 이렇게 조그맣나? 오빠라고 해볼래? 아 아 아 아 아 할아버지 죽였었죠? 아 참 그래 끝까지 저 가면이네 당신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딱 한번 그것을 대신해줄 부적이에요 써도 해로운건 없으니 안심해도 괜찮아요 고마워 그 가면의 형태는 제 신통력이 구현된 것이에요 사람의 개성에 있는 것처럼 내재되어 있는 힘도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외형도 달라지죠 형태는 딱히 정해진 것이 없고 그 사람의 인상이 남았던 것이 형상화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옛날에 살았던 신사복도에 이 가면이 걸려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저는 신통력이 엄마를 불행하게 하는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런지 그 이미지가 겹쳐보였나봐요 왜 그래? 이 가면 아닌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언니가 그 가면 앞을 지날 때마다 항상 저에게 같이 가달라고 울어댄 거 있죠 언제나 어머니와 나를 지켜주겠다고? 와우와우와우 비비지롱이 상기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머니와 나를 지켜주겠다고 떵떵거렸으면서 화장실 갈 때마다 손잡고 같이 가줘야만 해서 우르사이 옛날일이잖아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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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 맞다 이 고양이 뭐지? 저 고양이의 정체를 안 알려줬는데 저 고양이의 정체를 안 알려줬는데 저 친구가 나를 열로 인도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하이 사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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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울꺼야 끝내고 게임 지워야지 오오오 어? 저 지금 움직일 수 있는거 같은데요 끝났다 그 부분 엔딩 바스인븐에 유산처럼 참고하면 감사합니다 뭐지? 여기 한 시청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트리머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해보라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엔딩 뭐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타임자 타임 이따 보겠습니다. 하이 그렇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노래 굉장히 좋은데요? 엔딩 부금이 좋은데 삭제할 건가요? 아 이건 유튜브에 어차피 저작권 때문에 못 올라가고